여러분들 이제 제 뒷푼 한번 읽어보시면 이런거 많아요 그죠 어떤 내용을 심화에서 설명하는 뒷푼도 있구요 제 뒷푼에 뭐도 있죠 어 이렇게 풀면 안되도 있죠 뒷푼에 그 다음 세번째로는 이렇게 풀면 조화도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그 아까 기억해두면 좋다 라고 했던거 이 내용 이거는 뭐예요 이렇게 하면 참 편해요 라는 거고 제 뒷푼에 이런 내용은 이렇게 하면 안돼요 라는 내용이니까 이 뒷푼은 정말 여러분들 수능장 갈 때까지 계속 읽고 또 읽으세요 예 정말 여러분 제 수학적 노하우를 다 담은 겁니다 여러분 저 정도면 되지 않아요 수학을 그래도 중학교 고등학교 수학 졸업하고 서울대 수학 교육과 나오고 중학교 때 수학 경시대 나가지고 전국 36등 하고 막 울었어요 내가 왜 3등이 아니라 36등이냐 막 그정도니까 나 정도 수학하면 되는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의 수학적 모든 노하우를 뒷푼에 다 담았으니까 뒷푼만 잘 읽고 소화하면 야 너희도 나처럼 수학할 수 있어